엔진 시동장치를 점검하기 위한 공구를 준비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드라이버 멀티 테스터 그리고 롱로즈 니뻐 그리고 배선 회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배선 연결선 등을 준비를 합니다. 특히 멀티 테스터는 전압과 저항, 단선 접지, 그리고 전류 측정까지 다양하게 전기장치를 점검할 수 있는 다용도 테스터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동 회로에 관련된 부품과 회로 연결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슈즈블링크 그리고 스타트 릴레이 4단자, 4단자에는 30번 단자 상시적으로 전원이 되게 하고 있는 전원 그리고 슈즈블링크를 통해서 이그니션 스위치 쪽으로 전원이 공급이 되고 이그니션 스위치 쪽에서 자동 변속기 차량이 되므로 자동 변속기 인이비터 스위치를 거친 다음에 스타트 릴레이 85번 단자 쪽으로 전원이 공급이 돼서 접지가 됨으로 인해서 스타트 릴레이 여자 코일에 의해서 대기하고 있던 상시 전원이 접점이 닫힘으로 인해서 스타트 릴레이 ST단자 쪽으로 전원이 공급이 됨으로써 기동 전동기가 시동 전동기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회로 구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스타트 릴레이 4단자 그리고 접지 상태 등 시동 회로의 주요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의 키를 스타트 시켜서 크랭킹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크랭킹이 되지 않는다면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체결 상태도 확인을 하고 정션 박스에서 스타트 릴레이에 대한 체결 상태 및 관련된 휴즈, 휴즈블링크를 살펴보고 체결이 제대로 되어 있나 유관 점검을 먼저 실시해서 체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동 전동기 스타팅 모터 SD단자에 연결된 단자가 탈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탈거가 된 상태라면 스타트 단자에 SD단자를 체결을 합니다. 물론 SD단자에 키 3단을 적용시켜서 돌려서 공급되는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추후에 엔진 작동이 되는 상태를 보고 크랭킹이 되는 상태를 보고 점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엔진에 크랭킹을 시켜서 SD단자의 전압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킹을 시켜서 전압을 확인하니까 12V 배터리 전압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키에 대한 상태를 온 상태에다 놓고 이그니션 스위치를 점검을 합니다. 이그니션 스위치에서는 무엇보다도 본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선을 찾는 방법은 키를 2단 놓은 상태에서 단자별 주요 중심 단자를 찾아서 본선을 찾아서 나머지 단자를 찾는 방향으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그니션 스위치에서 본선을 찾을 때는 암커넥터에서 찾게 되고 스위치 자체적인 접점 상태를 확인할 때는 수커넥터에서 확인을 합니다. 먼저 본선을 찾기 위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암커넥터를 활용을 해서 마이너스는 자체 접지시키고 플러스에 대한 전원을 단자에 대서 본선을 찾습니다. 12.57V 배터리 전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단자는 단계별 키를 작동시키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상태의 전압도 확인을 합니다. 멀티 테스트 하기에 플러스 전압을 플러브를 연결하고 마이너스에는 흑색 플러브를 연결을 해서 배터리 출력 전압을 확인합니다. 현재의 배터리 전압이 12.88V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점화 스위치에 대한 점검이 이상이 없으면 인이비터 스위치에 대한 점검으로 들어갑니다. 인이비터 스위치는 자동 변속기에 장착된 스위치로서 엔진이 시뮬레이터 엔진이 자동 변속기 차량이 없는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먼저 커넥터를 탈거한 상태에서 점화 스위치를 ON 시키고 2단 넣고 본선을 찾기 위해서 자동 변속기 시프트 패턴을 P나 N단에 위치하고 커넥터를 탈거한 상태에서 본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선을 찾는 방법은 해당 차종의 정비 지침서 매뉴얼을 회로를 통해서 배선 색을 가지고 본선을 찾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커넥터를 탈거하고 멀티 테스트하기 마이너스는 차체 접시시키고 플러스의 프로브를 각 커넥터의 단자에 댔을 때의 배터리 전압이 출력되는 단자를 찾습니다. 그 본선은 인히비터 스위치의 본선과 함께 같이 접촉이 되고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인히비터 스위치의 P나 N단에서의 도통 상태를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프트 패턴을 P나 N단에 움직이면서 인히비터 스위치의 접점 상태의 도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히비터 스위치까지 점검을 하시게 되면 스타트 릴레이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점화 스위치 키 2단에다 온 시키구요 온 시킨 상태에서 스타트 릴레이를 탈거를 합니다. 스타트 릴레이가 탈거되면 스타트 릴레이 단자에 멀티 테스트하기의 전압을 선택을 하고 본선을 단자에 연결하고 차체의 마이너스를 접촉시켜서 상시 전원 릴레이에 전원 공급되는 상시 전원을 체킹을 합니다. 이때 배터리 전압이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릴레이 자체적인 점검은 릴레이는 4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일에 대한 저항 단자와 접점 단자로 나눠서 코일 저항이 단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규정 저항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타트 릴레이를 점검한 다음 정션박스 내의 메인 휴즈와 점화 연료 관련된 휴즈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엔진 시동 준비를 확인하시고 배터리 연결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점화 스위치를 스타트 시켜서 엔진 시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엔진 시동-иг denkt 엔진 시동- maxim encuent운 엔진 시동- interes